오늘 주주총회 첫 번째 안건이 뭐였다고 했지? 한진웅 회장님의 회임이었습니다.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았어!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으로 접근해서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건 내 잘못이야. 뭔가 다른 그림이 필요합니다. 이제까지 하는 다른. 나 임신했어. 상하다. 너무 상해, 우리 딸. 서정욱은 알고 있어? 내가 네 엄마랑 꽤 오랜 사이야. 내가 그때 애를 낳아 봐. 잠깐만. 아니지? 안녕하세요.